자소득층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용품과 책가방이 지난주 스태폴드 엘레멘트리 스쿨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도네이션에 감사를 드리며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부서에서 주일 9시 30분 예배와 11시 예배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3년 2024년 어바나 프로그램이 오는 9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며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마너라이즈 파덜와이즈 성경공부가 7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